This is how we're getting funky in Seoul, South Korea. 우리 고어 앞 신곡이 되는 촬영이고요. 함께 이렇게 뭔가 어울리는 이런 촬영인데 잘 어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못 찾겠어. Let me be free. 이제 그냥 재밌게 즐기는 거니까요. 그냥 그냥 편하게. 많이 들어주시고,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좋았죠. 다 자고 있고, 저는 좀 움직이는. 좀 움직여서 흠청거리는 약간 이런 신이었습니다, 그런 신이었습니다.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해서 10시 넘었나? 10시 넘었나? 10시 넘었네요. 10시 넘었나?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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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.. 잘.. 믿고 가는 거죠? 다운 다운 왜 그렇게 아르네 연예인의 삶 오 이거 테스트 우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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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같이 출연해 주시는 분들 모두 진짜 같이 같은 시너지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진짜 재밌..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